아 아 아 사람 이따시 염먹이야 진짜 아 아 뭐 아 진짜 미치겠다 아무래도 차를 타고 가야 할까 안되고 괜찮은거 이따가 이렇게 좋아 I will never give her to you 다 띄워요 범기 못 뵙고다 띄게 주면 이렇게 해주세요 3점으로 안돼 안돼 잡아봐 이렇게 해서 다음 어 저기 게이지 잘 봐야겠어요 그렇죠 형 오케이 이렇게 된건가 그런거 같긴 해도 지금은 안좋고팠대요 됐어 아직 남았고 지금 네일이 좋았어 어 오우 쉣 이때 이렇게 죽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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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크립스 슬로터들이야? 진짜 이 창백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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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단 이런걸로 이겨요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됐어 후 이쯤 되려나 이쯤 마무리 됐겠죠 왜 진짜 이 게임 하다보면 진짜 아무리 미디어와가지고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 아 배터리는 모자르지 모든게 다 엉망이지 어떡하냐 이거 여기서 뭐 얻을 수 있는거 살펴보자 없구나 어 저쪽에서도 뭐 얻을만한거 있나 아 여긴 없겠다 아까 전에 도망쳐가지고 갔던 부분도 한번 봐야했어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뭐 좀 더 알 수 있대 여기 폐허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거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알 수 없다 됐어요 그냥 가자고 그냥 가자고 그리고 아까 저기 위로 올라갔던데요 그 다음에 어 뭐야 온거있다 보자 어디 어둠의 공간 어둠의 공간 하다 어 어 어 어 야 근데 여기도 클릭들 많이 하네요 근데 어허우 내가 사고만 치기 빌고싶네요 저도 사고만 치기 빌고싶어 아이씨 이럴짜서 탈끼야 이렇게가서 자 보자고 여기까지 안오는거네요 그러면은 아하 미러피크 저기로 저기로 통해서 갈수 밖에 없겠다 이건가 그래야겠죠? 만약에 길이 없더라도 저기로 가야하니까 아 근데 콜더후수까지 가면 거리가 이렇게 멀어질거라구요 예 예측을 못했습니다 제가 조명탈출 짓고 됐어 그 다음에 어디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야겠구나 어 자 그리고는 여기 타야하나 설마 근데 오우 오우 아무래도 타야될 것 같은데 이거 오우 오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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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오우씨 여기까지 못 가는거 같은데 어째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알았더나 근데 지금 딱히 길이 없어요 오우 오우 오케 이렇게 해서 됐어 그리고 브레이크 플럭 혹시 모르니까 오우 이걸로 해야지 왜냐면 저기 이제 새들이 여기 석라 있거든 겁은 그 존재 때문에 어둠의 주제 좋았겠네 여기 좋았어 물 마시다가 이렇게 와주 그리고 숲이 비벼지는 날 것 자체는요 아! 왜요? 여기 내려야나? 어디서 돕나? 오오오오! 안 내렸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이따 저 빛을 향해 달려가 야 큰일 난데 이거 위로 올라가야 하나? 그 전에 이거 먼저 비교하겠지 왜 이렇게 세죠? 아우씨 진짜 미치겠네 이거 이따 왜 올라가니까 오우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왜 이렇게 하면은 그 나를 오우쉣 근데 여기서 없애줘야 돼 지금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뭐 어떻게 가야 하나? 아하 푸시 야 여기서 미는거에 미는거에 모든거 걸어야겠네 야 그동안 미는게 많이 없었죠 야 이렇게 해주면은 사고가 안이 빌고 싶네요 네 됐어 쉣 저기 해놨어 됐고 그나마 이 조명탄총이 있어서 다행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힘든 듯하네 커피뽑도 짓고 아니 이래요 안 쫓아오는데 밑에 어서 오는구나 빵 빠져주시고 이렇게 휴 됐어 근데 이번 것도 좀 쉽지 않겠는데요 예 근데 저기 집이 있으니까 당연히긴 한데 어 지금 불빛이 없네요 예 없어 아 아 아 아 아 1930 암 북한 een 완전 드 emissions 자와 빠져주고 자 그리고 일단 요구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안은 죽은 줄 아네 와우 자 그리고 여기 불빛 오우씨 여기도 완전히 엉망이죠 조명탄 총파냐 그리고 리버버타이어가 안되겠구요 그 다음에 와 근데 피날레까지 가져가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어있어요 방송 마치 시간 이거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심히 가자 여기도 곰덕이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막겠다고 막겠다고 진짜 어 어 어 어 이번엔 운저서요 이번엔 못삭빵 어 어 어딨어 찾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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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쉣 이따 요구야 다운해 어디서 또 없었나 아 저 뒤에 있다 어 예 여기 보아 이제 되나 이제 된거야 지금 아 게..." которая 그 Prize 그 그 아 이제 뛰어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다음에 탱커 표지하니 됐어 빨리 어 원 투 트리 됐어 후후 이번엔 좀 살꺼하네 어 아 진짜해 왜? 힘든다 힘들어요. 왜? 이따 어디로 가야 하나? 있잖아? 어. 으악! 아우! 또 보수요? 아 이렇게? 어. 어. 조심해라. 실례임! 뭐하면 이끼래! 어. 어휴 이라이 씨. 다 되겠다. 으어우! 왜 이렇게 잡아? 일단 다 빼고 봐. 뭐? 이거 앞에 해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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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됐다. 후후! 됐죠? 일단 라이플로 바뀌자. 그건 아직 끝이 아닌다 지금. 예. 쉽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이 게임 끝나고 나서 다른 다음 게임. 1위 중이니까 이제. 너무 거기까지 마시고. 네. 오우! 뜬금선. 오우! 저거. 오. 어우. 야 이거 진짜 앤헤. 앞말이. 오우! 좋아. 이따 오. 보면 알어. 어. 딱. 못 볼 줄 아는데요. 잠깐 이 노말개비 같은게 아니라 오우 화울대 이 노말개비 같은게 아니라 이런 보스 Uma's들 있잖아 이런 보스형 그러하해 오우 여기에서 일대걸 군디 잘못 오우 쉿. 못봤어요 진짜. 못봤어요 진짜. 여행이다. 굳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Speaker 2 획들같은편 jij Comme 지금 부스가 지금 발목을 잡고있거든요 찾았다 됐다 아우 됐다 후후 일단 리버버를 바꿔주고 안되면은 조메탈 총이 왔다 할 수 없죠 수고 많아지겠는데 이거? 어차피 필당겨 있으니까 어 어 어디와냐 저쪽으로 돌아가야 하나 일단 저 위에 그 그건냐 네 오우 으헤헤헤헤헤 그리고 뒤에는 오우 오우 아 아 아 이런일이 와 진짜 힘들게 하죠 예 이 게임에 있어서 예 막 호소를 얻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진짜 예 시간 엄청 잘 지은 것 같아 오우 이상 earthquake hell 오우 오우 뭔 아 участ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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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오 shi 오우! 해봐! 밑에 뛰어, 밑에 뛰어, 밑에 뛰어, 밑에 뛰어, 졌어. 지금 뛰는 거 왜 이렇게. 아멘. 자. 자, 좋았어. 오우, 쉿, 조심해. 오우, 쉿. 저렇게 지나가면 깜짝아 놀라게 해야 돼, 이거. 어, 두 개좋아져. 그리고. 우우우. 진짜 힘들게 하네, 와. 와, 얹었어. 비고 쏘야나 본데. 와, 지금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예, 라이플 탄약도 없고, 예. 예, 지금 미질 수 있는 거 필빵이, 필빵이랑, 어. 이 조명탄 총이 지금 5개 있잖아. 지금도 이걸로 연맹할 수 없을 텐데. 탄약이 없을 텐데, 그치? 어. 지금 그거랑은 없어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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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렇게. 빵. 맞아. 후후. 어쩌었네 진짜, 엉? 지금 진짜로요 사냅도 다 얻기 전까지는 그나마 지금 운이 따라지게 했거든요 찾으면서 운이 따라지게 했지만 아직은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삐날리는 강의가 좀 어려운건 확실해요 이따 빠져 이따 빠져 후! 깜짝 놀라게 하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아이템 얻을만한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만한것도 없어서 와 근데 저게 진짜로 떨어지면 진짜 끔살이야 끔살 와 큰일난데 이거 쉽게 안보내준다가지고 이정도일줄 몰랐어요 스피커에 펜스에 오른쪽에 지금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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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아예 그냥 깽파를 치겠다 이구만 어? 깽파를 치기 딱 좋은 날이라고 하면서 어? 와아 큰일난데 이거 어디로 가야냐 근데 이제 어 저기 저기로 가야냐구만 어 후 아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써?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올라가게 하려고 이제 함자가 잘 탈하네 하지만 이런거 이제 천천히 없이 빌내자 장난다니 자 어쨌든 여기서 저장하고 빨리 올라가자 가자고 전기 오 시크릿 여기서 조명탈 그 외에 없어버려 자 이거 이제 아까 그 여자분이 썼던거죠 그녀의 얼굴에 어둠이 묻어있다 어둠이 씌어져있다 이런 의미겠지 이런 의미 아무래도 바바라테거 그사람이 있고 그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 그리고 아까 그 여자하고 신시아 위버는 그 빛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거에요 이거 뭐야 이거 다우클레이스 컨트롤 더 테이크 이건 아까전에 봤던거에요 했어요 이쪽으로 넘어가야라고 아 안되는거 네 잠깐 잠깐만 저쪽으로 아하 여기구나 오케이 알았어 아유 몰랐지 지금 주변을 못봐요 예 또 어찌 또 가냥 어 저기 어? 여기 뭘 봐 관전지 여기고 여기 작동시키면 될까? 아하 아 발전기를 가동시켜야돼? 그러면? 오우 발전기를 가동시키만한게 있을까요? 음 주변을 둘러봐야겠어요 어 어 손같아 어 풀빵 어 아 네 이거 맞춤고 음 다가있어 전기선 연결하는지 이쪽으로 한번 봐봐야나? 어 어 잠깐 아하 아 저기있구나 어 어 그리고 어 조명탄초 섬광탄 어 이렇게 해서 집어내주고 이렇게 아 됐어 이렇게 해주면은 아 설마 또 케이블카타 하는거 아니겠지 또 주의고 아 미치겠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 또 한입 어 알겠어 어 어 아까 보스 있었어 약간 어 어 뭐였지 어 오우쉣! 한 마리가 아니었구나 저 탱크를 먼저 차려야겠다 일단은 아씨 총 3마리였네 큰일났다 일단 그럼 어쩐다 풀백으로 차려야 오우 아픈데 이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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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펴고 으아아아악 아 풀백 던졌는데 아이씨 아아 여기도 일단 어쩐다 샷걸로 일단은 무장해야겠어 샷건 무장하고 다시 하자 넌 날 믿을 수 없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돼? 어 뭐야 무얼으로 들어왔어 아이 진짜 무얼으로 들어왔어 어떻게 내려가 있어 와 어쩌다도 그렇게 되겠지 아맨 이렇게 해주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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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 이렇게 해주면 하나 이렇게 해주면 하나 다